요 체끝 요거 무겁죠 예 앞에서 한번 봐보시죠 요 요거트 원심력으로 이렇게 쩍 휘두르는 연속 한번 해보세요 제 땅에 쓸고 그렇죠 더 머리 뒤에 두고 그렇죠 그렇죠 더 나와버리세요 체끝으로 이 공 있죠 이거 이 공 이 공 이 공 원심력으로 휘둘러지게 해보세요 휘둘러 네 더 놓치세요 다 왼손 잡지 말고 머리 뒤에 두고 네 요거를 우리 소유정 프로와 같이 가서 소 프로와 같이 채도 갖고 갈 필요 없어요 채 갖고 가지 마세요 채 나중에 와서 치세요 그걸러